보시게 되면 이 대법원 판결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것이 바뀌었는가 이걸 보게 되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이제 1심이 여러분들 완전히 폐소로 끝난 다음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 완전히 작전을 바꿨네요 변호인단을 다 교체하고 새로운 점검을 하고 새로운 법리에 따라서 2심을 임한 부분들이 가장 주요했네요 보시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부분은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심하고 2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점검을의 차이는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한 점검을이 나온 거죠 물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는데 2심 재판부는 3만 쪽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받아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형성된 재산이 SK그룹에 유입된 정황을 인정한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들이댄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여기까지는 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크게 이런 패배를 하니까 그냥 이걸 까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2심의 판단에 대해서 대부분이 어떻게 판정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대부분의 상고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 내에 상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기가 가지 않으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심리가 개시가 되는데 대부분이 2심 판결의 법리를 검토해서 법리를 가지고 다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산 분할 효력은 선고적시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개 1심과 2심은 사실 심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대부분은 법리 심리에 1심과 2심이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두 개의 여러분들 좀 무게중심이 다른 거죠 다른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작전을 잘 썼네요 작전을 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비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망설였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 까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노소영관장 측은 항소심 변호인 진영을 전부 다 다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법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대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잘 쓴 거죠 결국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가져가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은 두 사람이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노소영 씨가 여러분들 작전을 잘 쓴 겁니다 완전히 쇄신해 가지고 새로운 점검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뒤엎어버린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양쪽에 이렇게 아주 중요하네요 보시게 되면 변호인단을 저는 교체해버린 겁니다 채수를 여러분들 뭐죠 채 부대에 다 담아버린 겁니다 왜 기존의 변호인단을 가지고는 새로운 논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극적인 여러분들 변화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치명적인 일격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여러분들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부분들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또 법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 밀어붙인 변호인단들도 어마어마하게 유능한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심에서는 1조원 상당히 최장 주식 가운데 50%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기자분이 굉장히 잘 지적했네요 항소심에서는 주식 대신에 현금 금액은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분할해 달라는 이야기는 경영권에 여러분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나 통념에 큰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완전히 작전을 바꾼 거죠 완전히 작전을 바꾸고 새 정거물과 새 법리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공세를 취해 가지고 이긴 거죠 어차피 이제 다 헤어지는 거니까 막판에 숨길 게 없지 않습니까 변호인단들은 돈을 참 많이 받네요 재산 분할액의 1%에 10% 10% 받으면 한 400억 정도 되네요 1%면 140억이고 그 사이에 전액이 됩니다 수백억의 성과 보수를 받는데 제가 여러분들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이 고등법원은 주로 사실관계를 중시하고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을 전달해 사건을 재심리하고 1심 판결의 사실 오인 여부를 주된 판단 대상으로 삼는데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물이 나온 겁니다 사실 심리를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법원은 사실은 1심과 2심에 충분히 다뤄졌을 때니까 법리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대법원은 주로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여부를 주된 판단 대상으로 삼고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 문제를 주로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도 불구하고 판결은 대법관들이 내리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항소심 재판결관은 대법관들도 대법은 존중해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